네, 삼성서울병원순환기내과의 이상철 교수님, 제 대학 동기인데 제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분이 여러분들 S-Patch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심전도를 모니터하는 와, 첨단 디바이스예요. 직접 연구에 참여하셨는데 어떤 장비인지 제가 몸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혐오스럽지만 한번 가슴을 열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네, 기본적으로는 아주 간단하게 생긴, 이렇게 생긴 그런 기구인데 이 두 개만 붙이는 거예요? 이 개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래 심전도, 지속적성 심전도 모니터 기계가 옛날 거, 옛날 거니까 여러 개를 붙이고 허리에다 기구를 차고 이러고 한 24시간 정도밖에 적히려고 못했어요. 홀터라고 하는 거,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이것만 갖다 붙이고 여기서 나오는 신호를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받는 거고 핸드폰에 있는 앱으로 저장하고 심지어는 이거를 와이파이로 멀리 전송까지 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앱으로... 붙여봅시다. 예? 어떻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 심지어 누가 체크가 돼요? 자, 이제 보세요. 네. 여기 이제 앱이 이렇게 있는데 네. 보시면 여기 이제 앱이 있거든요. 네. 앱을 갖다 이제 누르면. 네. 이렇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앱이에요? 여기가 지금 나오죠, 지금. 이런 식으로. 오! 지금 우리... 예, 홍해걸 박사. 홍 박사님의 심전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 왜 이렇게 빠르죠? 맥박이 지금 98에 지금 나오고 있고 네. 이게 심전도 파형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아주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뭐 한 모양도 나쁘지 않고.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여기 부정맥, 이른바 불규칙한 맥박이 발생을 하면 여기 모니터가 딱 나오고 네. 본인도 이렇게 환자, 환자 또는 일반인이 이렇게 보면서 아, 내가 지금 두근거리는데 부정맥이 있구나 볼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저장이 된 것을 저장소로 옮겨가지고 아예 와이파이로 해서 전송이 다 돼요. 우와. 전송이 되면 그 현재는 이제 반메뉴와 세미 오토매틱으로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기계 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파형 자체를 분석해서 아, 당신은 지금 부정맥이 있습니다. 아, 지금 일단은 좀 쉬십시오. 또는 뭐 일단은 빨리 뭐 지금 병원에 찾아가 보십시오. 아니면 이 정도 부정맥은 괜찮습니다. 이 정도 신호는 아마 본인한테도 갈 수 있게 되는. 네. 뭐, 첨단이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적어도 퍼스널라이즈드, 그 다음에 웨어러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시전 메디슨에 맞는 그런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해요. 영어를 아, 참.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느낌이 참 좋은데요. 하나도 안 불편하였고요. 이걸로 일상이 다 가능하고 뭐 골프도 할 수 있을까요? 운동도 웬만큼 다 되는데? 골프는 당연히 되고, 심지어는 마라톤도 뛸 수 있고요. 지금 장기적으로는 아마 이런 거를 그런 일반적인 운동선수들 뿐만이 아니라 극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 군인이라든가 아니면 소방관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영화에서 혹시 주라기 월드 보셨어요? 네, 이거 내릴게요. 아, 내릴게요. 주라기 월드 이거 심지어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는 거라서 한 10m 떨어져도 계속 저장이 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주라기. 주라기 월드에 보면은 이제 이 요원들을 그 공룡을 찾아가게 시키고 요원들의 심장 모니터를 다 중앙에서 헤드쿼터에서 다 이렇게 모니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무슨 딱 사고가 나면 아, 문제가 생겼다 그러는데 그런 식의 어떤 그 생체 리듬을 모니터하는 그거가 가능해지는 그런 기술이죠. 아직은 그것도 지금 공산과학인데 이제 공산과학이 현실이 되어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일상이 불편했는데 요걸로 이제 심지어 온도를 착착 체크해서 멀리 있는 정가에게도 보낼 수가 있다. 자기도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야, 이 삼성전자가 대단한데요?